이건 안 치고 뭐에요? 이거는 장난갈면으로 치는거라는게 자, 여기는 딱! 박자를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날 잡고서 날 잡고서 날 잡고서 공지선날 꽃본신 날 잡고서 아리아리라 순순이라 아라리아라네 아리라 고개로 날 날면서 다 들렀네 다 들렀어 다 들렀어 꽃가마타고 시집가기엔 다 들렀네 아리라리라 순순이라 아라리가 났네 아리라 고개로 날 났네 노예를 불러주시는 분만 불러주시고 몰라서 안 불러주는 건지 안 불러시는 거는 그냥 끝까지 그냥 눈에 날 잡고 입 딱 담고 계시네 입을 한번 벌려서 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켜니까 또 이쁘죠? 눈으로 또 즐거움을 보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전기까지 달하세요 자, 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 아, 너무 잘해주세요 목소리가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왔는데 아주 힐링이 됐나봐요 목소리가 훨씬 커졌네 야! 호! 한번 우리 삿꼭대기 올라갔습니다 야! 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야! 호! 야! 호!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그냥 내가 그냥 다 그냥 뭐 쉬고 왔으면 좋겠네 하하하하 그래요 우리 미녀하고 가요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저는 이제 각설이니까 각설이 탈을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각설이 탈을 좋아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각설이 탈을 할 건데요 어 이거 깡통을 매고 각설이 탈을 들어갑니다 자, 장사를 맞춰서 해주시켜바리겠습니다 자 제가 얼 시구시구 들어간다 우주 얼 시구시구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얼 시구시구 들어간다 얼 시구시구 들어간다 장사를 왔던 장사를 왔던 장사를 왔던 꼭 고고 또 왔던 시구시구 들어간다 폴랄아 갔나 올린 바지 내려암 똥꼬리 손꼬리는 목꼬리 뛰는 꼬리는 개꼬리 입는 꼬리는 저 꼬리 안하는 꼬리는 개꼬리 올라가간다 언뜻 빠지 내려가간다 내 빠지 하필도 빠지 긁은 바지 슬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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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빠지게 빠지 여긴 빠지 여긴 빠지 여긴 빠지 겨울 빠지 손빠지 귀 빠지 양복 빠지 황시 빠지 구스코 빠지 덩달 빠지 청바지 갈들 빠지 장대기 빠지 헬륨 빠지 꼬지기 빠지 겨울 빠지 질탈음 들어 격뚱뚱뚱뚱뚱뚱뚱뚱 생존중 빙뚱뚱뚱뚱뚱뚱 원선의 검토 상기 왔습니다 장대기 빠지 글씨 하여 cloud 상기 즐거운 고도한 풍바가 들어간다 풍바라 풍바뿔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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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온나 들어 온나 쉬고 쉬고 들어간다 여정수 똥구냥은 지긋지긋 기름자수 똥구냥은 미끌미끌 박물자수 똥구냥은 달랑 기름자 똥구냥은 바삭바삭 짬뽕질 똥구냥은 빨갛짬뽕 콩나물 넣어서 깜고 간질간질 쉬고 쉬고 들어간다 크게 강선우가 죽지도 않고 또 안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를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버지 혼자서 작년에 왔던 닭소리가 쥐야 아버지 아버지 일어났어 있으시죠? 한번 일어나보세요 아버지 딱 정됐어 일어났어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영광 내 불러 그거 한번 할게요 잘했군 잘했어 자 준비됐나요? 네 아버지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나? 네 됐다 아버지가 딸내미가 준비됐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럼 딸내미가 미안해서요 준비됐나? 됐다 드라지 감사합니다 주세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웠네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 갔다 왔냐? 자리꾼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응 드라지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보니까 참 코가 잘 생겼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사랑스러운 아버지야 자리꾼 자리에서 같이 한번 해주세요 응 요거 이제 보고하면 돼요 아버지 걱정하지마 요거 나와 영광 왜 불러 너희들에 흘려돌던 강아리 현상을 보았어 그러면서 어째소 니 몸이 누굽혀서 목붙이 된다고 어째소 잘했고 잘했어 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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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내 용감이래지 마주라 마주라 왜 불러요 사랑책이 이어주고 십만원점세를 바로 수 다닫죠 어째소 어째소 나 왜 작가들에게 전해줘 잘했고 잘했어 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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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내 마음을 안하지 안녕 고마워 고마워 소화 뒤쪽에 뛰어돌던 소화잔이 잘해보았어 응 소화잔이 보았어요? 응 목붙은 안다시지 뭐할나 뭐했어 이 몸이 늙어서 목붙이 날라 뭐하고 있지 잘했고 잘했어 잘했고 잘했고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여느라 불러봐 마누라 왜 불러요? 곱곱과 골영감이 자기를 도자고 왔었나 왔었죠 아, 부러워 자기로 그만두고 백권도 배우러 같아있죠 잘했고 잘했어 잘했고 잘했고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네, 차례 열줄시어 열줄시어 차례 아버지, 우리 엄마와 친구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경연 한번 해주세요 군대식으로 경연 한번 해주세요 경연 군대식으로 아니, 충성 그러니까 단결했나? 아버지, 군대 어디 나왔어? 육군 당겹인가 충성인가? 충성 한번 해볼게요 준비해주고 차려! 아니 아니지 다시 차려! 열중시오! 차려! 열차! 경기는 한번에 올리겠습니다 경계! 충성 안하고 입으로 충성해지니까 시작! 충성! 받아주세요 충성 시작! 충성! 안해보는거라 잘 안되네 아버지 들어가시고 고생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잘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참 잘했어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엄마 아버지 중에서 노래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만 모시고 다시 한번 모실게요 노래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노래 한 곡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노래 아버지 아버지 노래 하세요? 아버지 노래 한번 부탁해요 아버지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손을 잡고 갑니다 자 다음 다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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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각인지 알았더만 후렴이었던 네 아버지 남자는 이렇게 해서 어 자 오늘 우리 결혼식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하객님 여러분께 우리 신부 신랑 인사 올립니다 여보! 어 우리 반지 껴요? 반지 껴요? 차리여 자 우리 하객분들 인사 올리세요 오늘 우리 결혼식 날이거든요 우리 이따 끝나고 시민대행 갑시다 여보! 우리 서방은 옛날 서방이고 새로 만난 서방 자 차리여 인사 올리세요 차리여 경애 아유 고맙습니다 태어난 그런 느낌이 아무리 연극이라든지 그렇게 기왕이로 이렇게 재밌게 하는게 좋잖아요 그 장은 아버지 노래 한 번 부탁할게요 오늘 우리 오신 우리 하객 여러분들 오빠 오늘 결혼식 했으니까 노래 한 번 하세요 동백아가씨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박수 동백아가씨 이미자 노래 자 우리 아버지가 갑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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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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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layed 박수 박수 이 성경iesz 박수 그래도 얼마나 웃겨온다 온 대가 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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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